랩한 지 2011년 때 했으니까 지금 18년이 7년 된 거 같아요 옷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돈도 없고 옷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쭈서 입는 거 같은데 오늘 녹음한 거 들려줄까? 다들 그냥 벌써 하나 이걸 만들지 안 만들지 고민이어가지고 잠깐만 들어봐 이제 돈을 벌어 차라리 초탄에 빠가사리 이제는 내게 버려게 버려게 버려 어서 더욱 하나님 느낌에게 충전한 미국 그저 안타까운 기분 전실감한 관계를 내게 다가오는 기운 예쁘장한 애들이 원장하는 거긴 나는 원장해 걱정 안 나아주겠지 말야 돈 많이 벌면 괜찮나 해 지폐가 머리에 찼어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진해도 머리가 아파 진해 어느 수셔 보이고 맘에 들지 않은 면순에 두고 소위를 해 막 해버려 너의 친구들과 같이 찍지 아이야 오늘 만들던 거 아 주소 달라고? 지금 여기로? 이걸로? 잠깐만 주소가 잠깐만 이거 진짜 이거 채팅창으로 달라는 거지 채팅창으로 달라는 거야? 뭐를 달라는 거지? 어디로 달라는 거지? 아 DM으로? 잠깐만요 제가 친구한테 DM 한 통만 하고 올게요